내가 나중에 이따가 동영상 단톡에 올려볼게요 아아아 네 한번 볼게요 맞아요 이 정도 쾌적감도 딱 좋은데 근데 확실히 아까는 내리면은 집이 거부하던데 문 열면 자꾸 밖으로 튕겨나가 렉심할때 그러잖아요 렉심할때 아까 난포동파티 했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 코리아서버요 코리아서버 아니요 여기 태서버 음 저 수류탄 제가 잘못 던진거에요 내 쪽으로 달라고 그래 일부러 던지신줄 아 아냐아냐 지웠어 지웠어 요번에 태서버에 스크스 그렇게 좋아졌다면서요 스크스가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유튜브 동영상? 글? 같은걸 본거 같아서 다 너프먹지 않았나 이번에? 글쎄요 그냥 얼핏 본거라 정확한건진 모르겠어요 저는 미니는 확실히 너프먹었고 아 그거는 알아 알아요 들었어요 미니는 너프먹었고 근데 미니는 솔직히 연산석도 느리게 해야돼 너무 빨랐어 광클만해도 뭐 AR이랑 똑같이 있었네 짜자 하핫 ㅋㅋㅋㅋ 그럽니까 ㅎ 확실히 더 잘 안보일 것 같긴 하기도 한데 그게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게임 속에서 안 써봐가지고 한번 뿌려볼까? 한번 뿌려보세요 똑같겠죠 아마 지금 자기장 멀어요 조금 아 렉 걸리네 집에서 나오니까 렉 걸리네 네 렉 걸리네 어? 잘못 쏘신거죠? 연막 던진다는게 눈뽕 던졌어 여기까지 소리 들리네 연막소리가 원래 이렇게 멀리까지 들려? 어지간히 멀리 있는데 아 대박 그냥 구름이네 연막 네 구름이요 그것보다 연막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보통? 네 멀리 들려요 창고 다 털었어요? 네 어 아마 싹 다 완벽히는 아닐거에요 한 네다섯개? 여기 두근데는 안 털었죠? 우측에 두근데 털었을텐데 모르겠어요 여섯개 싹 다 털진 않았을거야 제 기억으로 깨끗한 거에 대해서 터셔요 아 그런가요? 여기 엠포랑 오탄 그리고 삼뚝 드세요? 어 삼뚝 있어요? 어 저는 삼뚝 가방 있어서 그냥 이뚝이고 어 어 어 어 잠깐만 나 총 어디다 버리고 왔지? 아 젠장 어? 총을 버리고 왔어요? 아 스크스 먹었었는데 스칼로 어디다 바꿔버리고 왔어요 지금 아 어디다 버렸는지 기억 안 나는데 방금 오신 곳을 찾아봐야죠 그냥 가자 뭐 에이 찾아야죠 오탄 쫙 위에 찝 인가? 상고는 아니네 하아 하아 2층 집이었나? 기억 안나가는데 다이어 bride 에이 아 그러면은 저 위일텐데? 저 밑에 찾아보세요. 저 밑에 차 있나 보고 올게요. 아 네네네. 아 쟤네네는 거 없다. 큰일 났네. 저보다 아이드님이 더 큰일 난 것 같은데. 거기서 뒤로가 올려면. 아니 또 금방 가자 뭐. 아 스탤할 게 없어. 아 근데 테스트업 살펴보니까 진짜 쾌적하다. 응. 아 근데 또 그거는 또 괜찮다. 방 위도 막 그런 거 보이는. 아침반 좀. 커져가지고. 응 커져가지고 좀 보기에 좋네. 아 근데 그리고 뭐야. 강제로 그림자 옵션 줬더니만. 응. 확실히 더 이쁜 것 같아. 근데 저 밝게 이빠이 하니까. 본섭이랑 많이는 차이 못 느끼겠어요. 근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데는 더 드리워지는 건 보이는데. 그 그러면은 이제. 요 탄도학 테스트업에서 바뀌었으면은. 0점 잡을 때 계속 그. 100m 200m 바꾸면서 써야되나. 글쎄요. 그렇게 쏘는 사람. 근데 진짜 거의 없지 않아요? 네. 진짜 100으로 하니까. 본섭이랑 비슷하네. 네. 그니깐요. 근데 그림자는 확실히 보여요. 그. 본섭보단. 나무 그림자 같은. 그것도 표치됐어요. 어떤 거요? 지금. 얼마나 멀리 있던 스포프 뒤로 되면. 네. 그립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음. 아. 엄청 멀면. 뭉개지져서 보이지 않아요? 음. 난 안 그랬는데. 어. 내 앞에. 내 앞에 저 불. 어. 잠시만. 물어볼게요. 얘네들 자기장 향해서 열심히 뛰네요. 그. 뭐가 밖에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완전히 뭉개져요. 진흙되어 버려. 음. 저. 그래픽. 보통 매우 나누음으로 녹화거든요. 싹다. 네. 아. 거의 한 500m 이상 넘어가면은. 뭉개져서 보이긴 하던데. 500인가? 1000인가. 그거. 아마. 거리보기 설정 때문에 그러실 거 같은데. 아. 그래요? 보통 몇으로 맞춰놓고 하세요? 거리보기. 저는. 울트라. 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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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은. 뭔가. 컴퓨터에. 가부화를 더 줄 거 같아서.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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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앞에 뛰더니들 어디갔지? 없어졌어요? 흐흫. 흐흫. 여기서부터 좀. 그 집, 조심해봐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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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려간 이후에 창고까지 튀는 거 안 보였어요 나야? 아 맞다 배개소리 큰 거 아니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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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석궁도 날라가는 소리 은근히 멀리 들리나요? 아예 안 들리던데요 석궁은 아 그래요? 박히는 소리밖에 안 나왔던데요? 픽 소리 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자기장.. 갑자기 엄청 잘 보이네 스프 네.. 폐지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본섭보다는 나아요 본섭은 너무 반짝 놀라서 안보여 아니 오히려 안보여요 그니까 자기장이랑 되게 가까이 있으면은 경계선이 약간 희미하다 해야 될까? 저거 자기장 가까이 가면 둥둥둥둥 소리 나는 아.. 효감도 있어요? 두둥 이거 좀 거스릴 것 같은데 자기장 넘어가면 또 소리나고 붙어있어도 소리나고 아 이거 완전 뚜벅이네 진짜 엠포드셨죠 엠포 엠포죠 잠깐 개머리판 있으세요? 어 있어요? 네 혹시 몰라서 챙겨놨죠 감사합니다 아마 이 앞집에 있을수도 있어요 앞에 걔네들 문은 안열려있어요 팔각정 아 레드존 아 이 소리가 훨씬 낫다 이제 폭격하면 떨어진 소리 들어봐요 아 이 소리가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레드존 안에 이거 이제 예비신호예요 예비신호 아 저거 패치한가? 어? 아니에요 패치앤치 우리 여기 털고 가요 그럼 네 털고를 해도 좀 필요한다고 여기 1층 안방에 아 오탄 엄청나게 많은데요? 와서 드세요 120발 있다 네 120발 나 딱 30발이었는데 아 심지어 저도 많이 주워놔서 필요함... 필요한 적 말씀바쎄요 어 털 약간 그거봤다 배틀필드하는거 어 좀 신선한데 조끼 1회비스 혹시 탐모자라면 좀 이따 드릴까요? 나머지는 제가 보관하고 있을게요 AR 소염기 두세요 어 저 SR 7탄은 필요해요 7탄 챙겨왔어요 가시죠 제가 갔어요 소리 귀엽다 진짜 딸다리 딸다리 소리 뭔가 리얼리티에다 택트 같지않아요 택트 뭔가 올드한 진짜 올드한 차 뿌린 안탈린거 같긴 한데요 아니면 초밥집 가시죠 뭐 털고 가셔도 되고 자기장 안정권이면 택트 초밥집은 아 초밥집도 클리 안탈린거 같아요 택트 아 그리고 차 어 그래요 차 뭐더라 그 속도로 달라졌다면서요 버프? 어 그래요? 130까지 나온다던데 원래 100% 넓게 나오지 않았어요 오토바이 오토바이나 그 정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약간 너희 팀 딸렸던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속도가 어 어 우리 버프머 아니 버프머가 따는걸 본거같아 어 싸운거같아 싸울나 싸울네 설마 맞겠어요 설마 어 뭔가 시야느낌이 다르네 필요한거 있음 말씀하세요 여기 30발 또 있어요 심지어 어 여기서 지금 60발 먹었어요 어 어 못한 총 없어요 지금? 스카 있어요 어 아니에요 저 그냥 아 어떡하지? 스카 약간 약간 소공으로 예능하려고 했는데 고민되네 총이 많아서 총알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냥 저는 석권 고집할래요 어 자기장 끝났네 여기 여기 구상 구상 몇개 쓰세요? 하나요 그럼 제가 먹을게요 여기 애들 하나 잠시만요 몇개 쓰세요? 저 2 3 0 아 1 2 3 1 2 1 1 2 1 아니 그냥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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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해 어차피 이동해야되고 여기도 올라가지나 역시 털고 뭐 이동하자 와 또 또 탄 나중에 탄 모자르면 저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하하하하 사운드요 네 멀어요 차를 요 앞으로 빼놓고 자기장 보고 갈까요? 뭐 그러시죠 그러시죠 29 2 5 2 5 1 2 어디로 잡히나? 어? 가깝다 산이네 뒤에 진짜 반면 안 남았네 완전 간디메탑 이게.. 아 아니구나 되는구나 바닥에서 인펜토리로 끌어낼 때 분할해서 받을 거면 컨트롤 누르고 끌어당기는 거 맞죠? 네 안 먹힐 때 되겠지 그렇게 해도 되고 오른쪽 클릭해도 되고 아 그렇게도 먹네 음.. 이것도 넘어지나? 이건 안되네 요거는 돼요? 요거요거요거요거 아니야 안 돼요 없다고 치고 쇠창살 없으면 넘어가지죠 어 어 저건 안되는거죠? 아까 말한게 이거 요거 말고 좀 더 네모나가 있잖아요 예 하늘진지 못두고 있는거 그거 같아요 음 음 어디로 잡힐건가 어디로 잡힐건가 난장판이 예상됩니다 난장판이 예상됩니다 오우 한 이쯤에 떨어지겠죠 음 음 음 음 공처 첩소된다 해변가에 떨어졌어요 보급은 4배 있으면 해변가에 딱 좋은데 아 저기 해변가 보급 보트 넵 갑니다 강화하게 좀 안좋긴 한데 그래도 집에 있는게 우위 선점이잖아요 요집 갈까요 앞에? 어디요? 안보여 핀찍은 집 저 앞에 물컵 스틱크 있는 집 아 저기가 더 적을 것 같긴 한데 옥상 먹을 수 있지 않나 저기 네 근처에 적이 없나 있을텐데 이거 쫀한 소리 1도 없길래 그러니까요 아 사운드 아 아까 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아 아 se 160 정면 보트 하나 있는것 같아요 안벽쪽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보여 근데 사람이 있는건지 모르겠고 예 아 200미터인가 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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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암벽 네 아.. 그것 때문에 안 보이네 방파제 우리 여기 자리장 끝에 걸려요 여기 네 아 배울만 했었어도 까비 까비 근데 이쪽은데 애들이 조용하네 사운드 저쪽 백사장 쪽에 있네 아 열도네는 남았어 열도네 아 너무 어그로 끌었나 뭐 어때요? 자 이거 끝나고 화장실 좀 갔다 갈게요 예 탄 많이 쓰셨어요? 아니요 많아요 어.. 60발 혹시 드실 수 있을리나? 네 먹을 수 있어요 아 드릴게요 두 발 남녀 두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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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걸 재밌다 여기 돌에서 존버하면 되겠다 네 거에요 어? 뭔 소리지? 한 번 더 던졌나요? 오지게 던져 오지게 던져 오지게 던진 뭐 어딨지? 딱 건너편인가요 방파제 건너편 저기 온길이야? 바로 건너편 건너편 일곱명 남았는데 어 있어요 어 저쪽에 있다 60 2 2 2 6 2 2 60 70 1 한 명 더 오오오цен 어오호 anonymous 아 저기 두명있는데 어디여 돌이요? 네 돌 뒤에도 그집적으로 집은 지금 뭐 아 집으로 한명 네 엇 놀라 정말 한명 와요 어허우 한명 쓸 shifts 오우 쇼트 쇼트 이건 아프다 카고팔인가 보다. 확인 인탈이..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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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겠네 어? 암벽도 파쿠로 되나보나요? 되네 잠깐 쟤네 3명만 잡으면 끝인데 아 그래요? 네 뭐야 죽으셨어요? 네 같은 팀인가? 올라오지마 올라오지마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한 명 완전히 죽었네 아까 울타리에 둘이랑 얘 한 명이 맞아요 아니 우리 저쪽에 3명이 있었단 말이예요 두.. 한명 기절에.. 한명 삼원? 아닐까? 한명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저.. 저 기억이 안나요. 아.. 일단 저기 셋인줄 알고서 그럼 우리까지 다섯이잖아요.